기상캐스터 배혜지 까만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20여 명이 서둘러 몸을 피하다 연기를 마시고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루 뒤 익산의 다른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 주민 60여 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3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두 화재 모두 다른 집으로 불이 번지기 전에 꺼졌지만 인명피해는 대피 과정에서 났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공동주택에서 일어난 화재는 만여 건 90% 가까이가 불이 다른 집으로 번지기 전에 꺼졌고 같은 층에 불이 옮겨 붙은 경우는 10%도 채 안 됩니다. 소방당국은 가연성 외장재를 쓰는 일부 초고층 아파트를 제외하면 이웃집에서 불이 났을 때 무턱대고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집 안에서 상황을 먼저 살피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소 확대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집에 불이 난 경우나 바로 윗집이 아니라면 무리한 피난보다 세대 내에서 창문을 닫고 화재 상황을 주시하며 대기하는... 창문으로 연기나 화염이 들어오면 불이 번지는 것을 늦추기 위해 출입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자세를 낮춰 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현관에 불이 났을 때는 베란다에 마련된 대피 공간에서 구조를 기다리거나 하향식 피난구 등을 활용해 몸을 피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